아냐? 아 맞네 이상하다 이거 같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 한다 하나 둘 셋 그래 이 색깔인데 평소에 이 색깔인데 그럼 검은색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고? 아니 이거 내 이거 맞는데 이거 아 레브라도에요? 아 뭐야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아 뭐야 이게 색깔만 달라 그래서 몰랐지 이게 레브라드랑 골든리티리버라 시즌이 시즌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레브랑 골든리랑 대체 뭔 차인데 봐봐봐봐봐봐 이거 그냥 스켈레톤인데 자 여러분 숨어 주세요 가라 가라 전사들이요 아니 케라로스 죽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아 가라 전사들이요 어? 프런처? 이분 아니야? 거북이? 아 그분은 시청자분 시청자분이세요 근데 참여는 안하는건가? 참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5분 동안 또 뭐합니까? 또 저거 할 순 없잖아 그눈왕 듣고 또 할 순 없잖아 탈락이야 이 눈사람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또 되게 신기하네 이거는 예전에 눈사람 키우기 시작 가자 갑니다 여러분 아 참 이 시작 지점이 있는거 아니겠지 아니 없을거야 자꾸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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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묘하게 숨었을거 같애 이 느낌 와우 진짜 잘 숨으셨나본데 이번엔 더 어렵다 아직까지 찾는 사람 없지 우리 이러니까 어 아니 이러다 중중장장 이렇게 막 잡힐 수 있어 뭐야 이거 딱 봐도 이 사람 같은데 뭐야 이거 찾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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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이거 같은데 뭐 왜 서있는거야 저기요 NPC인척 하려면은 말풍선이 보이는데 말풍선이 안보여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먹물만 우유님 먹물만 우유님 먹물만 우유님 네 맞아요 아 가세요 아니 너무 너무 뻔하잖아 처음인데 저거 구석에 아 왠지 이런 절벽들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거 찾았다 저 구석에 어떻게 들어간거야 이 인간들 허이 고인물도 진짜 구석에 있어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들잖아 우클릭한다 진성희님 잔성희님 야 너무하잖아 저건 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아 죄송 나 지금 두 명 찾았어 어디 있었어 여기 오크 밑에 발로 키위로 병실해서 숨어있었어 와 진짜 너무했다 멍토리님 빨리 대기장소 가주세요 이 빛들은 뭘까 아 왠지 이런 애들 이런 사람은 뭔가 뭔가 수상해 또 오거 여기 또 오거 앞에 병아리로 숨어있어 어디 알지 슈프라이즈 아 아 이거 너무 양심무다 이거 진짜 진실 아 이런건 진짜 양심무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님들 아 NPC에 겹쳐있네 야매 쓰고 계시네 마지막 한 명 남은건가 지금 두 분 두 분 남았나요 이런 오우거든 또 숨어있나 진짜 양심 없다 그러면 봐봐 봐봐 저희 몇 명 몇 명 남았습니까 아 아 찾았네 에이 아 너무 심한 너무 너무 이거 좀 라이컬이 차 В다 아이 이게 또 오우 어디서 찾은거야 어디서 진짜 볼거야 얘는 방자음부터 펄텍펄텍거리고 있었고 아닌데? 이상한데? 아니야? 아니 맞네 이상하다 얘 이거 같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? 아 진짜 얘네 푸른발 부비님 집으로 가세요 푸른발 부비님 사다리 사봅시다 농장으로 가세요 자 일조 끝 끝났습니다 30분 끝 그러면 킨다 왜 그래 어디야 이렇게 있었다고? 이거를 우리가 못 찾았다고? 이걸 못 찾았다고 우리가? 이상한데 이거? 이게 여기 있었다고? 아 이거 여기에 시청자들이 시선 뺏기니까 이거 진짜 이 근처를 못 찾았구만 다들 타마고생님 이렇게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숨바꼭지 아 다음에 룰을 좀 더 해야겠어 이거 너무 안 보... 너무 너무 양시 없던 사람들 몇 명 있어 지금 본인들이 알 것이야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딱 둘러봤을 때 몸은 밖으로 내밀어야되지 않겠어? 어? 자 와 진짜 숨는 거 대박이시던데 사람들 젠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 역시 마비누기가 오래된 게임만큼 역시 고인물들이 넘쳐난다 오늘 양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측정도가 가능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역시 사람들 부캐 이용하고 뭐 끼는 거 이용하고 어쨌든 그한테 다들 참여해주셔서 젠제님 참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압도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